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처음이 뭐였나요? 제가 말했던 처음은 기타 처음 기타를 쳤을 때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기타를 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형한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나 음악 하고 싶다 그러니까 피아노나 뭐 많잖아요 교회에는 교회 형이 이거 한번 쳐봐라 줬던 그게 기억이 나요 그게 기타였군요 네 기타였고 A코드를 잡고 일주일 내도로 쳤다가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손에 여기 막 꾸드사 박힐 때까지 딴 곡 코드 잡으려고 하면 한참 걸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거 예전에 우리 그 술 먹으면서 옛날에 기타 어떻게 쳤냐 이런 얘기 하다가 했을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기타를 치고 싶어서 기타를 치기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때 교회 형이 장구를 줬으면 장구를 쳤을 거지 그랬겠지 일주일 내내 이것만 하고 있었군요 베이스 줬으면 베이스 줬으면 뭘 줬는지는 이제 그 교회 형의 그 어떻게 보면 권장사항으로 맞아요 기타를 치게 된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던 거 저는 그 중3 때 기타처럼 쳤는데 중3 때 음악 선생님이 클래식 기타를 되게 잘 치셨거든요 아 들어오셔서 자 이게 기타야 클래식 어쿠스틱 그런 거 잘 모를 때니까 그러면서 로망스를 딱 쳐주셨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음악 선생님이 되게 좀 좀 무서운 선생님이셨고 한 50대 그때 당시에 40대 50대 한 이 정도 되는 무서운 학생주임 약간 그런 스타일의 어 음악 선생님이셔서 애들 다 무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로망스 치는 거 보고 선생님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 나 저건 내가 저거 내 손으로 치고야 말겠어 이러고 그때 이후로 이제 선생님이 클래식 기타 그 특별활동부 그거를 모집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기타를 보여준 거였는데 어 그 연주에 그 감동한 애들이 꽤 많이 모여갖고 클래식 기타반이 청소년 만에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질렀지 그래서 클래식 기타반이 그때 엄청 인기였어요 그거 한번 치겠다고 해서 20명 한 30명 가까이 그때 모였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클래식 기타반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그걸 안고 로망스를 띵띵띵 이걸 쳐봤을 때 그때 그 어떤 신기했던 어 내 손에서 이런 소리가 나네 이 감성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누구나 그런 때가 있는 거 같고 그렇죠 첫 기타는 어떤 기타였어요? 첫 기타는 저는 연습실에 음악실에 선생님이 기타를 많이 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하셨어가지고 되게 싼 조금 오래되고 약간 고장난 어 그런 느낌의 이제 중고 기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클래식 기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제 연습용 기타로 잡고 이렇게 하다가 너네 이 중에서 이제 한 달 있다가 로망스 시험 볼 건데 이 중에 제일 기타 연습 열심히 해와서 잘 치는 친구한테 클래식 기타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등 했어요? 어 잘하겠네 진짜 열심히 하셨군요 또 1등이었네 하고 연습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한 달 후에 기타도 봤고 여기서 제일 잘 쳐서 그때 클래식 기타반 부장이 됐죠 제가 어 그렇구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저 한 달 해가지고 ADE 했어요 ADE ADE로 모든 연주가 다 가능해서 근데 뭐 사실 로망스가 막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니까 물론 멋있게 칠려면 당연히 어렵지만 맞아요 그 처음에 그 그냥 타부 악보대로 연주만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우리 한 20명 넘게 그걸 쳤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기 있잖아 이거 이거 할 때 여기가 똑바로 소리내는 애가 그 중에 한 3,4명밖에 안 됐어요 아 그렇지 다 근데 소리가 안 나지 거기 다 이렇게 나는 거야 그렇지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나 이게 소리가 나면 애들이 오 했다 아 맞아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위주로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클래식 기타반 그 부장을 한 다음에 그 해 말에 기타반 발표회가 있었어요 음악 이제 음악회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전체 다 같이 합주하는 거 하나 그리고 뭐 몇 명씩 중주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명이서 듀엣하는 거 하나 마지막에 솔로 하나 그 솔로를 이제 제가 부장이 그걸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또 지자랑을 또 대안같이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여기는 이제 교회형 저는 음악선생님 아 저는 결국에는 그래서 촬영 인도까지 했어요 저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어쨌든 코 깨서 맞아요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엔 자기 의지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코 끼기 쉬운 기타이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그렇게 코 끼기 쉬운 기타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는데 그 시작의 추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런 기타 맞아요 그러면은 뭐 명호 씨는 첫 기타가 뭐였어요? 저는 사실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요 아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고 저희 고종 형이 어 치던 기타를 저한테 줬어요 아 고종 형이 7만원 주고 샀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7만원이면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기타였다 응 그러니까 입문으로 치기에는 근데 고종 기타 네 고종 기타 고종 브랜드 이름 같다 고종 기타 고종 형이 그거를 7년 가지고 있다가 준거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때 선생님이 주면서 그 15만원짜리라고 그랬어요 오 비싼거죠 좋은거 줬던거죠 그때 막 연습실에 있던 이상한 기타 치다가 광이 반짝반짝 나는 기타 기분 너무 좋았어요 아 좋죠 15만원이면 그때 당시에 꽤 괜찮았을거에요 그거 오래 쓰셨어요 아 근데 그걸 언제까지 썼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한 24살 까지 25살 때까지 썼어요 저는 저도 20대 고등학교 때도 그 클래식 기타를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성인이 돼서 까지 쓰다가 그 다음에 기타를 바꾼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타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본주의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타 루체백입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도 루체라는 이름을 쓴 악기들이 있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좀 비싼 모델들 특별한 스펙으로 나온 모델들이 좀 있었고 루체백은 얼스백 생각하시면 돼요 얼스백의 OM 버전이다 그리고 그중에 내추럴 사틴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접근이 좋네요 그렇죠 얼스백인데 얼스백 다 드레드넛이니까 거기에 OM 버전이 루체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99,000원 가격 아주 좋고요 전장은 102.5cm 무게는 2.04kg 두께는 99mm 프레디뜨린 74mm입니다 쉐입 OM 솔리드 시트카스프루스탑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오크메츠 쿠팡이 들어가 있어요 소니컬링 이네스드 UV 피니쉬인데 뭐 이제 피니쉬가 굉장히 얇게 들어요 방이 거의 뭐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헤드머신은 스펙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도 니켈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으로 보이고요 너트는 43mm 스트링은 다다리와 EXP16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오방콜 스킬 길이 643mm 20프레까지 있고요 오방콜 브릿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얼스가 저는 사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가격대에서 콜트보다 잘하는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나? 라는 그런 느낌이 얼스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성을 여기 루치에서 느낄 수 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네 사운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역시 콜트는 콜트다 전반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미들 쪽이 약간 매콤하고 역시 스트럼 전용의 기타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OM으로 쳤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퀄리티의 사운드를 너무 훌륭하게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299,000원 이라는 가격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핑거를 여러 개 해볼게요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좋죠 지금 인터내셜 좋았어요 깜짝 놀랬어요 299,000원이요 마이너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마이너한 느낌으로 가볼까요 오우 좋아요 진짜 가격이 부색하네요 아 요거는 진짜 얼스 백 생각나네요 맞아요 네 약간 그 요리 중에서 조금 매콤한 맛 도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이들 때역에 이렇게 이 귀때역에 이렇게 뾱뾱뾱뾱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스파이시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음 음 음 ⑧ 舉 음 아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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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됐습니다 4 사운드 좋습니다 역시 이 가격에는 콜트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특정한 모델이 야 이거는 콜트 거의 뭐 잡겠는데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 가격대 대부분의 모델들의 평균값을 내봤을 때 콜트랑 아예 그 평균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존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브랜드에서는 약간 뭐랄까 이 가격대 마틴 같은 느낌이에요 깡패에요 깡패 이 자꾸 그러니까 이 가격을 20만원대에서 이렇게 퀄리티를 뽑아내 놓으니까 이제 후발 주자들이 들어갈 때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 지는 거죠 난해지는 겁니다 좋아요 뭐 가끔씩은 진짜 그 단일 기어 하나가 콜트의 가성비를 뛰어넘는 전설의 그 기어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브랜드 자체가 그 가성비를 뛰어넘은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사운드 잘 들어봤구요 명호시프탑으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화가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런거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지금 뭐 내가 프로 연주자가 돼있고 커리어가 많이 늘고 했어도 그때 기억의 소중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요새 또 흑백요리사 되게 인기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 성공한 그 셰프들의 그 옛날에 어떻게 요리 시작했는지 이런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맞아요 그 시작이라는게 주는 그 의미가 그럼 특별하거든요 그런거 같습니다 그 루체 그래서 저는 빛나는 시작 어 빛나는 시작 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좋네요 시행하는 사람들한테 딱 좋고 빛나는 시작 네 빛내는 시작이 돼서는 안돼요 빛을 내면 안됩니다 시작을 할 때 큰 빛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뭘 한다고 사업을 시작할 때 빛나는 시작을 하셔야지 빛내는 시작을 하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되니까 빛입니다 빛 네 빛나는 시작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없이 사운드 22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2점 이구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4 총점은 72점 야 이 가격에 72점 대단합니다 가성비가 미쳤죠 19 9 뭐 그렇죠 뭐 이 정도 사실은 뭐 20을 줘도 무방한 정도 이 가격이 뭐 어떻게 더 이상을 만들겠냐 그런 생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스쿼드 초창기 때 워낙에 이제 이게 점수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든 내리 눌러서 꾹꾹 그 저점을 줄 때가 있었는데 그 완전 초창기 때 했던 얼스백도 67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지금 하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72, 73 더 잘 나오면 더 잘 나왔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스쿼드 시작하고 나서 한 3년 4년 동안 한 5점 정도의 점수 인플레는 있었던 것 같다 이 좋은 기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때 그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완전히 막 꾹 내리눌러 갖고 거기서 시작하길 잘했어 네 맞아요 시작부터 막 7, 80점 막 쉽게 줬으면은 지금쯤이면은 또 터진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참 이 점수 인플레라는 게 항상 저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72점 잘 받았습니다 네 오늘 뭐 얼스백을 잇는 또 루체백이라는 좋은 기타를 저희가 만나게 됐잖아요 다음번에도 이런 가성비 좋은 기타들은 저희가 놓치지 않고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